존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홈 디렉토리에 존이 로그인했다는 것을 표현이 되어있죠. 이렇게 집모양의 그림이 좀 전에 알파고에 있던 것이 존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존이란 말이죠. 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이름, 유저 이름이 존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죠. 그래서 존이라고 하는 폴드에 들어가보면 뭐가 있느냐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 둘, 넷, 여섯, 여덟개인데 하나 PDF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들어와 있네요. 이것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것저것 만지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언급할 게 뭐냐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허가를 주고 어떻게 하는 것들은 이전에 다 그래픽 유저 환경에서도 다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픽 환경에서 작년도 우리 공부할 때 유저 앵 그룹, 여기서 그죠? 여기서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고 그룹을 할당하고 그리고 사용자를 어떤 경우 지우고 제거하고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그럼 왜 터미널 환경에서 이렇게 또 중복되는 일을 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이따더라도 불편해 보이는데 터미널에서 하느냐라고 할 때 터미널 환경, 이런 커맨드라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맨드라인 환경이 이런 GUI 환경보다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훨씬 큰 매력. 뭐냐니까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어떤 어떤 일을 해라. 어떤 파일을 열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할 때 그 프로그램은 눈이 없으니까 이런 GUI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지시하는 것은 이런 터미널 환경의 이런 명령어들의 연속으로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죠. 스크립트이고 스크립트를 통하면 우리가 마치 어떤 폴드를 열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혹은 제어판에서 사용자를 새로 추가를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작업들을 여기 있는 이런 명령어 몇 개를 조합을 해서 어떤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셀 스크립트. 우리가 공부할 주제입니다. 이번 올해 열심히 공부할 주제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언급할 건 뭐냐니까 그래픽 이런 환경보다도 터미널 환경이 훨씬 더 편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픽 환경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 컴퓨터를 다룬다 하더라도 이런 그래픽 환경보다 이런 터미널 환경이 훨씬 더 나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폴드에 내가 인터넷에서 이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을 pdf라고 해서 벨트의 폴드를 만들어서 그렇죠? 여기다가 pdf라고 하는 폴드입니다.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pdf들만 따로 모으고 싶다. 그런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럴 때는 파인더 창을 두 개를 열고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pdf만 다 고르는 거죠. 다 골라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끌어다가 옆에 옮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미 이미 여기 pdf 파일에 어떤 별도의 어떤 이미 a.pdf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 a.pdf라는 파일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해서 새로 다운로드 받은 것은 도레미.pdf를 다운로드 받은 거죠. 그리고 좋은 해에는 이런 pdf는 기존에 이미 a.pdf라고 이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것을 배급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운로드 폴드에서 내가 새로 다운로드 받은 것만 골라서 새로 다운로드 받은 것만 골라서 이전에 배급받아 놓은 pdf 파일에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복잡해지죠. 어떻게 복잡해지나요? 일단 다운로드 파일에서 pdf는 지금 달랑 두 개밖에 없습니다만 이게 수백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한 1년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별의별 pdf를 다 다운받고 그리고 영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배급받아 놓은 것들 그렇죠? 이게 배급받아 놓은 것들 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하나씩 다 이게 이전에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또 좋은 어떤 그래픽 툴이 나와 있습니다만 하지만 커맨드 라인을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냥 카피해라 그런 다음에 유옵션을 줍니다. 유옵션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별표 모든 파일 모든 pdf 파일을 어느 폴드로 옮겨야 되나요? 여기로 옮겨야 되죠. 그럼 다운로드에 있는 것을 여기다 옮길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간이 어딘지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은 존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옮길 파일들은 pdf 파일들은 다운로드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pdf 폴드로 옮기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응뚱한 cannot cannot start 잘못해 있는 것 같은데 pdf 파일 그런 파일이 없다 이렇게 뜨잖아요. 이건 우리의 디렉토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첫째 먼저 다운로드 다운로드 디렉토리로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이때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내가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 표시 없이 옮겨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에 속한 폴드들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절대 경로도 앞에 없고 다운로드 앞에 상대 경로도 없죠. 그냥 다운로드하면 바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옮겨왔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모든 카피해라 죄송합니다. 카피해라 모든 pdf 파일을 pdf 파일을 pdf 폴드에 카피해라 이렇게 해도 안되죠. 왜 안되나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다운로드라고 하는 워킹 디렉토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pdf라는 폴더가 없어요. 이 pdf라는 폴더는 어디 있나요? 그렇죠? 한 칸 위에 붕무 폴더로 올라와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는 pdf 폴더로 옮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엔터 치면 그대로 다운로드 있는 파일들 중에서 pdf 파일에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 것만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뭐냐 하니까 다시 올라와서 처음부터 경로를 주는 거죠. 카피해서 유옵션을 주고 어디에 있는 거냐 하니까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디렉토리에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어디로 옮깁니까? 지금 디렉토리에 pdf 폴더로 옮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디렉토리에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다운로드에 있는 어떤 모든 pdf 파일 pdf 점 pdf 파일을 지금 디렉토리에 pdf로 옮기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로 개념들 여러분들이 이전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로 개념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디렉토리에 앞에 이런 기호가 없단 말이에요. 기호가 없이 상대 경로 표시 없이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디렉토리 구조를 그러니까 워킹 그러니까 pwd 라고 하는 개념 그렇죠? pwd 라고 하는 개념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고 내가 명령어를 내리는 것 어떤 커맨드를 내리는 것들은 모두 다 현재의 워킹 디렉토리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의 워킹 디렉토리를 벗어난 것들은 반드시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적어서 표현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할 것이 앞에 별표 pdf 할 때 보면은 별표 점 pdf 잖아요. pdf 이 별표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걸 와일드 카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와일드 카드라 그러는데 카드 노래 할 때 와일드 카드가 어떤 건지 아시죠? 카드 노래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카드 노래 하다가 와일드 카드라는 거 쓰잖아요. 그렇죠? 뭐든 될 수 있는 거죠. 뭐든 될 수 있는 걸 와일드 카드라 그러는데 와일드 카드 캐릭터는 별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할 것이 카피하면서 유옵션을 줬잖아요. 그럼 유옵션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것은 업데이트란 말입니다. 궁금하면 카피 명령어에 대한 메뉴를 보시면 됩니다. 보면 유있죠. 유는 업데이트. 그러니까 카피 온리 헨 더 소스 파일 이즈 니월드 데스토네이션 파일 그러니까 소스 파일이 소스 파일이 데스토네이션 파일보다도 더 새로운 것일 때 끝일 때만 카피한다. 이 말입니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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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토네이션 파일이 없을 때 이즈 미신 없을 때만 카피한다. 다운로드 폴드에 다운로드 폴드에 a.pdf가 있고 도레미.pdf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pdf라고 하는 폴드에는 a.pdf가 있고 도레미라는 pdf는 없죠. 그러면 카피를 하는 경우 방금 이 명령으로서 우리가 카피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을까요? cpu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카피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첫째 첫째는 a.pdf보다 도레미의 다운로드에 있는 a.pdf가 더 새것인 경우에는 카피를 한단 말이에요.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더 새것인 경우. 업데이트가 된 경우에 카피를 하고 두번째는 없는 경우 pdf라는 폴드에는 도레미.pdf는 없죠. 두번째 경우 없는 경우 도레미.pdf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폴드에만 있고 pdf 폴드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카피를 합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폴드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았던 어떤 파일들이 수백가지 수십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보통 다운로드 폴드 보면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죠. 그것을 백업해놓고 싶다. 라고 할 때 여기 있는 것을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일부 pdf는 pdf대로 영화 mp3 mp4는 mp4대로 다양한 종류별로 이렇게 카피를 해놓고 싶다. 라고 할 때 이전에 카피해놓은 것보다도 더 새롭거나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더 새롭거나 혹은 이전에 카피해놓은 데 그 파일이 없을 경우에만 복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GUI 환경에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command line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